공직사회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되면서 조만간 전남도와 시군에서도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가 단행됩니다. 하지만 공직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도와 시군 간 인사 교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반기 전기 인사를 앞둔 도와 22개 시군 공직사회에서는 사상 최대의 승진 인사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공직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사무관 이상 승진 요인이 올해만 110명에 달하지만 도와 시군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인사 교류 협약에 따라 시군은 승진 인원의 일부를 전남도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 교류 근거는 민선 1기 도와 시군 간 합의문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기술 직렬 공무원 교류를 위해 1대1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9년 당시 도 승진 인원에 맞춰 시군별로 4자리씩 배정됐던 사무관 자리는 자연 감소하면서 폐지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한두 자리씩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시군은 특정 직렬만 도청 승진자를 받도록 돼 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승진 인사를 앞둔 인사 교류 반발 움직임에 전남도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